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수주 이호주 주니어, 이기광, 고섭, 홍문입니다. 굉장히 또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촬영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풍문으로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핑크색을 할 계획이고요.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아이돌력을 키우기 위해 두 가지 머리색을 또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머리색은 마음에 드나요? 저는 네 충분히 마음에 듭니다. 한라봉색이죠, 기억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얘가 다 잘 나왔는데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뽑는데 안 잡힐걸? 선물해가지고. 동훈이가 있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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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23살 정도의 교복 모델을 했었죠. 네. 그쯤에 했었죠. 네. 그때 이후로 월터 처음으로 감회가 이제 새로 컷컷. 전혀 위안함이 없어요. 아 마침 오른쪽을 봤는데 꽃을 보니까 우리 팬분들이 생각나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더 아름다워. 그 3곡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그렇죠. 신나는 또 곡인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새 이렇게 얼굴 찡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주변에 그러니까 너무 다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또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항상 웃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이런 제목이 시켜됐고요. 이 곡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어 방글방글 웃는 그날까지 저희가 또 열심히 또 활동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새로운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두준 용준형 이기관 양여석 선동훈이었습니다. 나이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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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